오늘은 부의 추월차선, 완결판, 언스크립티드라는 책을 가지고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 삶의 전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내 삶이 바뀌기를 많이 고대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우리의 삶은 대체 언제 바뀔까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큰 돈이 벌린다든지 아니면 내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어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전환점이 필요한데 이 삶의 전환점에 대해서 MJ 드마코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J 드마코가 26살에 시카고에서 운전사였다고 합니다 하루 일과는 늘 나머지 날들과 똑같은 매일매일이 똑같은 하루를 반복되는 하루를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희망 없는 나의 직업은 겨우 다음 달 날아올 청구소에 필요한 돈들을 벌어줄 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풍범한 운전기사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차를 운전하다가 그날도 어김없이 운전을 했겠죠 그러다가 비가 왔나봐요 차 안에서 와이퍼의 규제적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나의 인생은 탈선한 기차이고 나는 거울 속의 패배자에게 신물이 닿았다고 여기서 거울 속의 패배자라는 것은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의 모습이 거울 속의 패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MJ 드마코가 이때 생각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끝내야겠다 나는 내 인생을 끝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고 MJ 드마코는 이 언스크립티드라는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무언가가 변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 무언가는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거죠 이때부터 MJ 드마코는 어마어마한 불을 추적하고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을 바로 그 삶이 변하기 시작한 그 시점을 MJ 드마코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오각성 이 대오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이 대오각성이라는 것은요 뇌리에 영원히 새겨지고 망각되는 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오각성 한 번 여러분 하시면 영원히 잊을 수가 없고 절대 잊히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대오각성 했나? 했나 안 했나? 이렇게 긴가민가 알 수 없다면 아마도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은 아직 그 사건을 겪지 않았다고 MJ 드마코는 얘기예요 대오각성 무슨 뜻일까요? 각성을 한다는 거죠 대오 대오라는 것은 엄청나게 분노, 화, 그리고 엄청나게 내가 뭔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죠 대오각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뭔가 나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눈을 딱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삶에 대해서 굉장히 증오심이 생기고 싫고 분노하고 화가 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각성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대오각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오각성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러시면 여러분은 높은 확률로 그 사건, 대오각성을 겪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짜 대오각성이 있습니다 이 대오각성이 우리가 늘상 느낄 수도 있어요 아 나 이제 사람 바꿀 거야 결심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가짜랍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대오각성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아 맞다 나도 나만의 대오각성이 있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여러분 자신의 뒤통수를 후려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순간적 반성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계기, 친구가 심한 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치욕스러운 상황을 겪으면서 그 당시 순간에, 그 당시 상황에 일시적으로 그냥 약간의 가짜 대오각성을 한 겁니다 반성하고 분노한 거죠 이거는 가짜라는 겁니다 이건 순간적 반성에 불과하다고 M.J. 드마크가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기업가 정신과 재무적 자유, 성공에 관심이 있지만 결코 그것을 실천해 옮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아직 내 삶에 대해서 덜 분노하고 내 상황에 대해서 덜 아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상황을 바꾸거나 변화를 일으킬 만큼 충분히 자신이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대오각성을 여러분들 하시게 되면 진정한 대오각성을 하시면 흐리터분한 관심을 야무진 다짐과 구체적 실천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대오각성 하시면 난 이렇게 살아서 더 이상 안되겠다 라고 다짐을 함과 동시에 구체적 실천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내 삶이 왜 이렇게 망가졌냐 나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 오늘 맥주 한잔 해야지 확 맥주를 마셨다 이런 것은 가짜 대오각성은 안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대오각성 하시면 맥주 마실 틈도 없습니다 바로 내 삶을 바꾸기와 노력들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대오각성과 가짜 대오각성을 구분하는 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 네 가지가 다르다고 얘기해요 MJ 토마코는 가짜 대오각성과 진짜 대오각성은 네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그 네 가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평범의 안락함입니다 평범의 안락함 진짜 대오각성은 평범의 안락함을 떨쳐버린다고 해요 사람에게 평범의 안락함을 보장하는 정도의 월급을 주는 그냥저냥한 일자리를 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적지 않고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생활할 만한 월급을 주면 사람들은 그 월급에 취해가지고 안락함을 느끼고 그 삶을 계속 만족하면서 그 일을 영원히 한다는 거죠 어... 오늘날 요즘 주 5일째 하잖아요 주 5일째 역시도 MJ 토마코는 각본화된 도구라고 얘기해요 의식주를 해결하고 근근히 살아가는 동시에 주말에 잔시 안락함을 주므로써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만족하고 그냥 거기에 안락함을 느끼면서 머무르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 삶에 대해서 대우각선을 느끼신다면 이 평범의 안락함을 떨쳐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떨쳐버리지 못하고 가짜 대우각선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삶에 취해버리는 삶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멋진 차 월급날이면 들어오는 월급 주말에 미식축구 게임을 관전하는 재미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즐기시면서 결국 내 삶을 바꾸지 못한 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시간만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어제 했던 걸 오늘 하고 지난주에 봤던 축구 경기를 오늘 또 보고 이렇게 이러면서 아 행복하다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가짜 대우각선 진짜 대우각선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존심과 자아의 보호입니다 MJ 드마코의 실제 얘기가 나와요 MJ 드마코는 기업가족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했다고 해요 접시 탓기도 했고요 택시 운전도 했고 바다 청소도 했다고 합니다 MJ 드마코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꿈은 나의 자존심과 자아보다 더 강력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무슨 접시 탓기를 해 내가 무슨 택시 운전을 해 내가 무슨 대리를 해 내가 무슨 청소리나 해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나는 지금은 비록 바다 청소할지 몰라도 나는 바다 청소부터 배워서 뭔가 청소를 하는 기업들을 세울 거야 아니면 내가 지금은 택시 운전을 하지만 택시 운전을 통해서 돈을 마련해서 나만의 사업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진 꿈이 내 자존심과 내 자아보다 더 강력해야지만 진짜 내가 물불 안 가리고 무엇이든지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업가족 꿈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근데 가짜데요각상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내 자존심 지금 내가 무슨 이런 일을 해 내가 무슨 이런 하찮은 일을 해 이런 생각이 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세 번째 나에게는 책임이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얘기할 때 뭐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아니면은 뭐 내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우각성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문제부터 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대우각성은 돌아갈 다리를 불태우고 변화를 강요한다라고 MJ트막은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 나는 부모님 때문에 안 돼 나는 친구 때문에 안 돼 나는 집안이 어려워서 안 돼 이런 식으로 내가 책임지지 않는 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빠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남탓을 하거나 다른 상황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직 다 진정한 대우각성이 일어나지 않아서 하는 행동들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두려움인데 진정한 대우각성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떠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직장에서 일하는 게 싫어 하지만 거기에서 주는 월급 복지제도 이런 게 좋으니까 그냥 꾸역꾸역해 나가는 겁니다 버티는 거죠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면 나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지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 내가 하기 싫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일을 계속 하면서 적당한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대우각성을 하면 무엇보다도 내 가장 소중한 삶이니까 내 가장 소중한 인생이니까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겠다 내 소중한 삶을 이렇게 허비해서 안 되겠다 이 위기감 이 절박함 이런 게 있으니까 당장 결단을 내리고 결심한다는 거죠 이 직장 적당히 편안하고 적당히 월급을 주지만 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귀한 사람이니까 지금 이 정도 월급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내가 행복하고 진정하고 싶은 일을 한번 살아야 돼 과감히 결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특히 가짜 대우각성 하시는 분들은 두려움 때문에 아 내가 이 직장 그만둔 뭐하고 살지 이 직장이 참 좋은데 이 직장만한 기업이 없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에 떠시면서 결국에는 어제와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언스크립티드라는 책을 가지고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 삶의 전환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대우각성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사시려면 지금 내가 굉장히 어렵고 돈이 없을지 몰라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부를 축적시키는 만들어 나가는 삶의 전환점인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대우각성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아직 대우각성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시면 내 삶에 대해서 한번 성찰을 해보세요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이렇게 살아도 나는 정말 괜찮은가라고 한번 내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 자신에게 물어보면은 아마 화가 침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심하게 살았지? 내가 왜 내 삶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지? 그 분노 그 화 거기서부터 대우각성이라면 시작되고 여러분들의 삶은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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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